자 이번에는 차는 계속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와가지고 잡아준다. 거기만 딱 잘 잡아주면 돼. 그럼 오빠가 딱 첫 발을 소리를 내줘. 극단 너무 극단적인가? 어? 소리내도 돼. 어 뭐야 병기랑 똑같은 거야? 어? 어? 약간 네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건가? 트렌드인가 봐요. 달라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. 트렌드인가? 어우 멋있어. 나였구나. 나였구나. 난 좀 몰랐어. 죄송해요 죄송해요. 이거 어떻게 로맨틱하게 잡시? 어떻게 이거 로맨틱하지 않을 수가 있어. 이거 로맨틱한 거야? 사실 나는 이쪽으로 할 거야. 아 잠깐만. 아기 머리 다루듯이. 하나 둘 셋 큐. 다시 할게요. 나한테 의지해줘. 하나 둘 셋 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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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깟. 기죽었어 어떡해. 어떻게 해. 어머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철수야? 커피 차도 속상하고. 메리저님도 속상하고. 철수 하시는 거예요? 어 이거 버리실 거예요? 이거 버리실 거면 제가 챙겨 갈게요 버리실 거면 저의 얼굴 들어간 건 제가 가져갈게요 아 예 헌승하기로 잠바 색깔도 맞춰 입고 왔는데 아 그런 거예요? 커피차에 간판이랑 배너는 왜 챙기신 거네요? 아 이게 준희 얼굴 구겨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걸 누군가가 이걸 가져가면 그걸 사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희 얼굴 구겨지는 게 싫어가지고 귀엽다 귀여워 수고하셨습니다